아 나는 편지를 쓰고 있죠 내가 뭐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 이거 의외로 이 구조를 모르는데 부행 다음에 지금 목적 업체에 주문이 껴돌아가는 거거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얘가 목적이야 얘는 꾸며주는 거라서 구조 자체가 아지? 근데 가지고 오게 써죠 뭐 가지고 오게 써 당신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오게 써 이걸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편지 쓴다는 얘기죠 뭐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냐면 왜? 특별한 노력이에요 근데 어떤 노력이야? 연장된, 지주를 할게 있는데 더욱 더 연장된 노력이죠 연장된 노력이죠 이 사람에 의해서 연장된 노력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네 일하는 사람이죠 어디서? 전자제품 부서에서 당신의 가게에 나의 남편과 나는 처음에 구입했죠? 24인치 텔레비전 세트를 근데 그 세트가 뭐해야만 했어? 수동태 대체 되어야만 했죠 우린 노인이고 그리고 쉽게 내 TV를 가져갈 수 없었지 그 가게로 우린 그래서 전달했죠 그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했냐면 밸류마트와 우리 이 사람에게 전달했고 이 사람이 전화했는게 우리에게 하루하루 전화했죠 전화했죠 네 나돈니 다음에 도치됐죠 네 나돈니 벌수부터 나왔고 도치 오는 것은 오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집에 왔을 뿐만 아니라 그 TV를 가져가기 위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져왔는데 대체 모델도 가져왔고 그것을 설치했죠 우리를 위해서 운영사 감사했습니다 밸류마트에 대해서 그것의 가게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데 칭찬하는데 당신의 고객 서비스 칭찬합니다 최한 기술가 감사합니다.